대한민국의 트로트 시대를 열어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TV조선의 미스터트롯인데요. 미스터트롯은 이명웅을 비롯해 많은 스타를 낳으며 2020년에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스터트롯의 시즈니가 방송된다는 소식에 트로 팬들의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의 성공을 이끌었던 서해진을 비롯한 제작진들이 떠나갔다는 소식이 들려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미스터트롯의 부음을 이끌었던 제작진은 현재 MBN에서 또 다른 트로트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 알려졌습니다. 그들이 제작한 MBN 불타는 트롯맨과 미스터트롯의 방송 시기가 겹친다고 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김희재, 정동원, 장민호, 붐 등 미스터트롯 출신 스타들이 되고 MBN에 합류한다고 밝혀져 화제인데요. 오늘은 네 사람의 출연 확정 소식과 더불어 이 소식이 왜 앞으로 미스터트롯 시즈니의 위협이 되는지 그 사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고 시청률 35.7%에 육박했던 미스터트롯의 시즈니가 많은 시청자의 요청에 올해 연말 즈음 방송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시즌 1의 MC였던 김성주 역시 함께한다는데요. TV조선을 떠났던 송가인, 김호중 등도 출연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즈니는 시즈니보다 5배가량 높아진 5억이라는 파격적인 상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시즈니가 방송국에 가져다 준 광고 수익만 125억에 달하는 것을 보면 그게 무리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즌 2가 거액의 상금을 내건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경쟁자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TV조선 미스터트롯 시즈니의 출범 소식과 함께 MBN에서는 불타는 트롯맨 방송 예정을 알렸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이번은 특히 더 주목을 받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방영 시기가 올 연말 즈음이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사실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MBN의 불타는 트롯맨 제작진이 미스터트롯과 미스트로트의 영광을 일궈낸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미스터트롯 시즈니의 성공을 이끌었던 서혜진 PD와 노윤 작가 사단은 5종의 이유로 TV조선과 이별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MBN과 손을 잡았는데요. 모든 콘텐츠에는 제작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스터트롯의 영광이 불타는 트롯맨에 고스란히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예견도 있습니다.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무대 연출은 어떻게 할 것인지, 편집점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매 순간 제작자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이 없을 텐데요. 그러므로 아무래도 서혜진 사단이 이끌 불타는 트롯맨이 미스터트롯을 압살하지 않겠느냐는 예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혜진과 노윤이 떠난 TV조선도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미스터트롯 시즈니는 현재 좋은 친구들, 스타주니어 쇼붕어빵, 정글의 법칙 등을 성공으로 이끈 SBS 예능국장 출신인 김상배 PD가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TV조선은 지난 몇 년간 트롯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요. 물론 그 보험기를 이끌었던 제작진들이 떠났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여전히 시청자들에게 트롯의 명가 이꼬르 TV조선이라는 인식이 깊게 박혀 있습니다. 또한 TV조선이 내 건 1등 상금 5억이라는 금액도 크게 작용하는데요. 비등비등한 조건에 두 프로그램의 승패는 출연진들이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MBN의 새 프로그램에 미스터트롯의 주역들이 대거 출연한다는 것이 공분화되었습니다. 장민호, 정동원, 김희재, 탑6 중에 3명이나 출연한다는 소식을 들려줬는데요. 여기에 프로그램의 감칠맛을 더하며 주요 역할을 했던 MC분마저 출연을 확정지어 화제입니다. 이 사실이 화제가 된 이유는, 네 사람의 출연 소식이 연말에 방송될 TV조선 미스터트롯 시즌이와 MBN 불타는 트롯맨 중 어떤 것이 성공할지를 판단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추정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네 사람은 불타는 트롯맨의 출연 확정을 알리진 않았습니다. 그들의 출연이 공문화된 프로그램은 우리들의 트로트입니다. 이는 MBN의 신규 트로트 프로그램이자 미스터트롯 시즌을 만든 서희진 전 TV조선 예능본부장, 그리고 황인영 전 예능국장이 의기토 앞에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들의 트로트는 추석 시즌에 방영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레전드급 트로트 가수와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트로트계 신성까지 친구를 넘나드는 22명의 트로스타가 총출동한다는 기획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가장 먼저 참여를 알린 것은 김희재입니다. 더불어 장민호와 정동원, MC붐까지 합류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제작진은 이 소식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 예능 MC 1인자인 봄과 감성 보컬은 물론 안정적인 진행 실력을 뽐내는 MC계 꽃사슴 장민호, 여기에 노래면 노래연기면 연기, MC 실력마저 빛나는 만능엔터테이너 정동원까지 화제에 3인방이 뭉치면서 막강한 트리플 파워케미를 완성할 전망. 사실 정동원과 장민호는 삼촌 조카 조합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TV조선 동원화 여행가자, 뽕숭아, 학당 등에서 호흡을 맞추며 인기를 끌었는데요. 품 역시 두 사람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우리들의 트로트 출연 소식은 향후 불타는 트롯맨까지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런 의심이 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가 불타는 트롯맨의 국내 및 해외 콘서트 투어를 제작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쇼플레이는 미스터트롯이나 미스트로트의 콘서트 제작에 힘을 보탰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동원이 이 영향을 받아 불타는 트롯맨에 참가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는데요. 소속사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으나 네티즌들의 의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해진 사단의 프로그램에 수차례 출연하는 붐 역시 제작진과 깊은 친분으로 불타는 트롯맨에 합류하지 않겠느냐는 예견이 있습니다. 이번 우리들의 트로트에서 MC를 맡은 것이 그 근거라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또 다른 출연자인 김희재와 붐이 같은 소속사인 것에 대해 말도 나왔습니다. 한 프로그램에 같은 소속사 연예인이 둘 이상인데 제작진과 긴밀한 관계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기획사에는 이찬원, 장윤정 역시 소속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향후 불타는 트롯맨에 이찬원과 장윤정이 출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예측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많은 이들이 추측하는 내용일 뿐인데요. 그래도 MBN의 신규 트롯 프로그램에 미스터 트롯 출신 스타들이 대거 출연한다는 것을 보면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는 소속사와 제작진 간의 관계 말고도 중요한 요소들이 몇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 출연료, 더 좋은 조건 등이 출연을 좌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송을 앞둔 우리들의 트로트의 성공 여부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성공하면 그동안의 트로 팬들이 MBN으로 다수 편입될 것이고 출연을 고민하던 패널들에게도 긍정적인 의견을 보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9월이 되면 연말 경쟁 구도의 윤곽도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승기를 잡든 트로트 팬들을 만족하게 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TV조선 미스터트롯 시즈니는 정확한 날짜가 나오지 않았지만 연말로 방송 시점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트롯맨은 한 달 앞선 11월 방송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9월에는 MBN이 먼저 우리들의 트로트로 시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약 한 달 정도 남은 방송 소식에 프로 팬들의 가슴이 설레고 있는데요. 팬들을 모두 만족시킬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